경기도 문화유산을 찾아서 오늘은 경기 옛길에 찾아온 봄을 소개합니다. 영남길의 제1길인 달래네 고갯길은 한양에서 부산으로 가는 영남대로의 첫 관문으로 유명한데요. 달래네 고갯길에는 봄의 풍광이 일품인 탄천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파릇파릇한 야생초들과 분홍빛의 벚꽃이 조화를 이뤄 보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데요. 특히 탄천길 부근에는 황세월 공원이 자리하고 있어 산책을 하며 경치를 즐기는 사람들이 경기 옛길을 기억하며 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어 경기 옛길의 봄을 함께 맞이하길 바라봅니다. 한양 TON 한글자막 by 한효정